1층 내려왔다. 둘 둘 둘! 1 다운 1 다운 2 다운 딴 데서도 있다 다 죽여버려야지 이 애끼들 왜 이렇게 못하지 15도 방향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 나 쐈거든? 지붕에 있는 거 아, 움푸, 움푸인가 그랬어 움푸 소리 나왔어 여기 정면에 있다, 확인하 다 쐈어? 뭐야 왜 술탄이 이산 내려와 뭐야 왜 술탄이 뒤로 날아가 아니 술탄이 던졌는데 이산기 뒤로 날아가 갑자기 1 대 2 2번 싸워가지고 2명 다 잡았는데 티로 돼 오씨 쓰레기야 아니 이거 내가 쏜게 아니라니깐 야 이거 떨어지면 죽을 이 새끼야 하하하하 아